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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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읽은 가장 감명 깊은 글은 김대중의 옥중서신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인데요 정말 많이 고등학교 때 읽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김대중 대통령의 막내 아들이신 김홍걸 대표께서 그 책을 개정판이 나왔다고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책을 다시 읽으면서 고등학교 때 읽었던 김대중 선생의 옥중에서 가족을 그리는 마음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철학과 자기의 어떤 중심 양심을 지키려고 하는 어떤 권해 이런 걸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전국에서 모든 국민들이 보여주듯이 간호사와 의사가 현장으로 튀어가지 않습니까 국민들과 권한을 함께하고 그 권한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현장을 달려가는데요 저도 현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근데 저는 현장에 필요한 전문가인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전문가들을 지원하는 뒤에서 지원하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맡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주당 목포시 국회의원 후보 김원희입니다 목포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7급 비서에서 차관급 서울시 부시장까지 오른 유일한 사람입니다 지난 23년의 공직생활 동안 중앙당 국회 청와대 중앙정부 지방정부에서 일했습니다 그 23년의 공직기간 동안 많은 경험과 많은 인맥을 쌓았습니다 그 인맥을 가지고 새로운 목포를 만들겠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이끌 적임자 민주당 집권여당 민주당의 후보 53세의 젊은 후보 김원희입니다 김원희에게 맡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김원희의 대표 공약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포역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의 대개조입니다 두 번째는 근대 역사 문화 지구를 특구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안과 목포를 세계 섬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생각입니다 목포는 지금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돌아가느냐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김원희를 선택해서 새로운 미래 새로운 변화 젊은 목포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과 함께해야 성공합니다 새롭고 젊은 후보 김원희를 선택해 주십시오 파이팅 bel장 고맙습니다 도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